네, 안녕하세요.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. 최근 서울의 소리가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현재 서울의 소리 채널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당분간 서울의 소리 라이브를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아래에 나오는 주소로 들어가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. 특히 아크로비스타 앞 집회 중계는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 TV를 통해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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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